열심히 한번 해볼까? 하고 바로 그냥 뭐야 뭐야 2초만에 뭐야 저거 4조 아니에요 저거? 몰라 저당가 진짜 안보여 2피 4조 같은데 4조 거의 5조인데? 4조 9천원? 오케이 야 애기들이네 여기 붓을? 뭐하세요? 너무 빨라 반응이 너무 빨라네 뭐하세요? 반성이 너무 빨라서 이게 현대도 MBP2에서 건줘전 나왔더라 맞아요 건줘전 좋아요 근데 체력의 애들이 다 부대기야 체력이 너무 안좋아 60.. 66이면 60 60 후반대잖아 아냐 뭐해 초콩해 오케이 오케이 자툰가? 자툰가? 요즘 자투도 좀 이상해요 옛날 옛날 자툴 느낌 아니지 않냐? 요즘? 근데 좀 더 약간 좀 지능이 좀 더 가미된 자투라이네 약간 그러니까 기능 더 좋아진 것 같았대 아이 어 나쁘지 않아 오우 조주 왜 이렇게 빨라 조주 왜 이렇게 빨라 조주 왜요 방에 뛰어야지 뛴다 아 바로 걸렸지 야 시키보드 해가지고 키워몰라 bc와서 키워몰라 비루가 뭐였지 비루가 뭐야 거의 뭐 균형의, 균형의 소호잖아요 세웅원줌 박세웅이랑 기억은 원줌 상대팀 투수 얼마나 신중하게 던지나 진짜 신중하기로 앉히는게 보인다 아니 뭐 걸리기만 하면 넘어가네 이건 쟤 잘친거죠 느낌이 진짜 걸리면 넘어가는 느낌이야 잠깐만 이분은 대기좀 빡세여 자투다 자투 템포 빠르다 나이스 바로 넣는다고? 와씨 어? 과연? 어? 뭐야 이걸 안정 매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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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역시 새우 원중 파이킹 그러게요 어? 오잉 어 이런건 또 안타 나오네 안경짱 야 레전드는 확실히 좋구나 스탯이 아 불안한데 이거 어? 어 뭐야 스트레이크네? 여기는 완전 액인데? 오우 아우 나이스 아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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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드도 오랜만이다 진짜 십카 시절에 주사는 린드는 린드블럭에 여기 봐 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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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오우 오 그러네 그쵸 저거 저게 안보인다니까 신기하다잉 나이스 아하아 저게 프레임이 오오 저거 처음 나왔을때 내가 신세계였는데 지금은 이게 별의별게 다 나온다 별의별게 나올게 없어가지고 별의별게 다 만들자잉 바로 런 아니네 재홍이도 바꾸고싶다 갈고싶다 재홍이 아 근데 박채홍 죽어 타올 스탯 개구리네요 진짜 야 얜 좋아 원래 좋은거였는데 이정도 얘는 그니까 근데 이젠 아니다 이젠 아니다 이젠 아니다 이제 내 스탯 조니앤들이 없어 여기 커터 딱 뭐야 뭐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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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걸렸다 이것도 여호 잘치는데 아잇 얘들 마구를 꾸준히 했으니까요 저는 마구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한거치고 아까 진짜 잘치던데 아 야 이것보다 더쇼가 더 어려워 뭐가요? 야 이거는 쉽지 마구마구는 쉽지 타이밍만 맞춰서 치면 되잖아 아니 더쇼는 엄청 어렵긴 하죠 더쇼는 타이밍도 맞춰야되지 에임도 따라가야되지 더쇼는 엄청 어려 어렵죠 이 게임이 왜 캐주얼 캐주얼 야구게이밍이었어 오 또 왔다 오우 그냥 그냥 막 휘두르시는데요 전부 이 지원도 누구야 수폼있어? 수폼있어? 어 있네 수폼다 수폼다잇어요 체인저 커브 슬라이더 아 근데 구종이 별로 안좋네 그래도 이정도면 뭐 어어어 어디로 노리고 계시는걸까 여기서 타이밍을 딱 뺏는 여기서 딱 타이밍을 뺏는 체인저 여기서 또 허를 지르는 알패 볼락 나이스 아이 메이어드 우즈에요 우즈 우즈님이 왜이래? 그 라이센스 라이센스 아니 왜 그러면 좀 비슷하게 바꾸던가 뭐 루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뭐야 아이 그냥 아이 메이어드 뭐야 저게 저게 가르시아는 일본이 됐어요 기효코에요 기효코 왜그렇게 됐어? 아니 뭐 랜덤으로 돌렸어? 이름을? 그런가봐 가차입니까? 뽑기했어? 어? 선택이야 다 왔다 로이스 간다 어우 까비 이.. 이루투산이신가? 변경이 좋아 그러게 린드블럼이 있는데? 왜? 근데 방금 근데 방금 1으로도 1으로 김주하고 샤이이더도 1으로 김유 크게union 이리와 11 2 3 베이스 이talk 강합니다 이 분도 약간 올드한 베이ые 어? 아까니 준성이 하나 더 치자 어 너 도 깨쳤노? 뭐야 뭐야 무슨 일이야 뭐지? 야 확실히 내 동물적인 감각이 살아있구만 개 부릅 같은데 그니까 개 부릅이긴 하네 사실 나 탭보고 있었거든 진짜 스태프 보고 있었어 딱 바람 결대로 딱 극당 보여줄리노 제가 와야지 보여주긴 하는데 부즈란다 맛있게 땅 안주시나? 야 이걸 못 참아? 와 나 진짜 큰일났다 부즈 생각하고 있었어요 부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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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꽤 많이까 MVP 서드 생겼더만 퀸란 퀸란들이 근데 비싸더라 엄청 비싸던데 퀸란? 근데 그정도면 뭐 아니 일단은 매물이 꾸준히 뜨는거에 감사해야되요 근데 오버롤도 85 이하가지고 그래서 팀 MVP가 좋은게 10강 이전에는 1강 복으로 그게 가능하구요 복구가 10강 이전에는 1강 복으로 그게 가능하구요 보석이 그 뭐지 딱 그 84 이하 엘리로 들어가요 좋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일로 그 공사 이숙용이 있잖아요 보석 오 뭐야 세웅이 세웅씨 보여줘봐 뭐있어 안보여준거 고현우? 오우씨 애들 다 특폼있어요 개투 8명 다 그니까 다 특폼있다 특폼은 열심히 만드나보다 네 저번에 추석때보니까 10만보석 주는거 나왔던데 패키지 있던데 나 그거 혹해가지고 살 뻔했잖아 하지만 그거 10만보석 패키지 자주 나와요 그래가지고 인내했지 참았지 자주까지 나는거 총중 나이스 내가 이걸 사면 배다 하면서 참아냈지 And Doctor In men everyone means 고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